안녕하세요. 46기 아나운서 유두희입니다. 제 별명은 고우뮤도희인데요. 앞으로 지역에 내려가서 시청자분들과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시청자분들의 삶을 활용해드리는 기분 좋은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6기 시집 아나운서 김진우입니다. 저는 가장 아나운서 같으면서도 가장 아나운서가 같지 않은 아나운서가 돼서 저만의 확실한 매력과 개선으로 여러분을 내역시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저만의 매력을 잘 보여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게 된다면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보겠습니다. 아우,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46기 시집 아나운서 소우지원입니다. 저는 저희 영남권으로 입장을 했는데요. 지역인에게 가장 가까운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활약 기대해주세요. 더욱 일기야 뭔가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46기 신입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저는 청청 강원권을 맡게 됐는데요. 앞으로 지역에 가서 제 키가 170입니다. 이렇게 큰 키로 시원시원하고 또 건강하고 밝고 힘찬 기운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뵙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6기 신입 아나운서 여러분의 고맙 절친 이광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일상 즐거운 날도 슬픈 날도 우울한 날도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해드리는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사람을 담아내고 그리고 저의 따뜻함으로 그들을 토닥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자 윤정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먼저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그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잘 어울려요. 인천시ERO. 인천시ī estrutural 한국국토정보공사